안녕하세요. 이었켓던 제재입니다. 오늘 워킹 튜토리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골반을 이용한 루틴 간단한 루틴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했던 트월, 익스텐션, 포즈까지 다 이용해서 골반이랑 합쳐서 한번 해볼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해봐야죠. 그치? 시작해볼게요. 네, 그러면 루틴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익스텐션으로 시작할거에요. 손은 1 2 2 3 4 까지는 똑같은데 5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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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7 6 6 7 8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왼발이 들어왔으니까 오른발이 나갈거에요. 손은 착, 착, 착으로 갈거에요. 이해하셨죠? 오른발이 나갈거에요. 1 2 1 2 찍고, 그 다음에 발, 오른발 찍고 3 4 그 다음에 포즈를 두번 해줄거에요. 5 6 7 8 이런식으로 오케이 다시 이렇게 끝났으면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헷갈려. 복잡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손은 손은 X 오른손으로 X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옆에 찍고 그 다음에 앞에도 찍어줄거에요. 그 다음에 다시 원을 만들어서 어깨로 같이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위로 찍을거에요. 어 근데 발이 같이 있어요. 문제는 손만 하면 1 2 3 4 5 6 7 8 어 발은 오른발부터 가는데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 가운데 이렇게 할거에요. 1 2 3 4 5 6 7 8 점점 앞으로 앞으로 오는 루틴입니다. 8 까지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골반을 쓸건데 손은 요렇게 해주시고 골반만 1 2 3 4 이렇게 해주실거에요. 얼마나 최대한 많이 땡기는거 잊지 마시구요. 발이 어떻게 되냐면 1 1 2 3 4 1 2 3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찍었을 때 5 5 5 에요. 다시 이때 골반까지 같이 우리 저번주에 배웠던 이 골반이 있죠. 이거를 같이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5 4 5 4 짠 짠짠짠 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이때 골반을 같이 써주셔야 되고 손은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어서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4 5 6 7 8 1 2 3 5 6 7 8 1 2 6 8 7 8 5 자 이제 나머지 반을 배워볼건데 그 상태로 끝났죠? 골반에서 이제 한번 옆으로 가 볼거에요. 오른쪽으로. 그냥 손을 자연스럽게 밀면서 꼭 이렇게 안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가셔도 돼요. 근데 1 2 3 4 에 오른쪽으로 갈건데 그냥 오른발 먼저 1 2 3 4 또 가주시고 5,6,7,8에 다리를 놓으면서 늘려주시면 돼요. 다시 1,2,3,4,5,6,7,8 몇 가지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다리가 다시 오른발부터 나가면서 1,2,3,4 평을 기름투어를 해주신 뒤에 골반이 같이 나가면서 오른발부터 나갈 거예요. 5, 이렇게 수영, 헤엄치듯이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도 안돼요. 예쁘게 5, 이렇게 넘어가실 게 골반 이거 할 때 골반도 같이 빼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5,3,4,7,8,8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사실 이렇게 될까요? 여기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가야지 여기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시면 갈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주시기만 하시고 왼발 먼저 1, 2, 3, 4 손은 1, 2, 3, 4 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반이 나가면서 저번주에 했던 골반 동작에서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 이걸 같이 하면서 투어는 더블 더블 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1, 3, 7, 8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발이 없어요 손만 있어요 1, 2, 3, 4, 5, 6, 7, 8 마지막 5, 6, 7, 8 프리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다시 연결해볼께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 집에서 동작 하나 해보세요 인사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한소율입니다 한소율입니다, 가족을 있네요 한담현입니다 유튜버 아니세요? 아주 유명한 유튜버예요 유튜버 하고 있는 유명입니다 얼른 구독, 구독 알람에 알람이 그리고 신임입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얘들아 저희가 저희가 같이 해볼게요 오늘 내가 왜 지금 뭐해? 어.. 미사진 아프게 사실 아쉬웅쩡 히트 CG로 뒤로 뵈는데 CG로 제가 만들어준 줄 아래? CG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2, 3, 4, 5, 6, 8 1, 2, 3, 4, 5 4, 5, 6, 8 2, 3, 4, 5, 6, 7, 8 4, 5, 6, 7, 8 3, 4, 1, 2, 3, 4, 5, 6, 7, 8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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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 이렇게 오늘 루틴이 다 끝났고요. 트월, 익스텐션, 포즈, 늘리는 동작까지 다 같이 섞어서 최대한 쉽게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게 짜봤으니까 한번 집에서 도전 같이 해보시고 또 2월달에 루틴이나 아니면 그냥 기본 동작일 수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보다가 할 테니까 그때도 재밌게 봐주시고 또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안녕! Podcastwat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